저기 혹시 진짜 아이스크림 드실래요? 지금 괜찮으세요? 은강아! 은강아! 은강 씨! 은강 씨! 아 나중에 먹을게요! 아 나중에 가려면! 네! 추워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아이스크림을 권하는 미친 거 아니에요? 여쭤보면 당연히 드신다 그러지! 책을 봐야죠 제발 좀! 야 너 이거 안 씻어? 여기 심심하실까 봐! 아이고 아이고! 아니 나가도 돼? 오 네네네! 식사 다 하셨어요? 너무 감사드립니다! 선물 준비했거든요? 아버지 여기 나가십니다! 아 편하게 지셔야 되는데 사람이 밀려서... 마치 내쫓는 것 같은 기분이더 아 진짜 아버지? 죽을 죄를 졌습니다, 제가. 이거는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드립니다. 도시 횟집에서 만든 도마미다, 도마. 대박. 아버지, 저기 빨리 닦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바쁘다, 바쁘다. 됐지? 저기 불러올게요, 아버지. 응. 들어오셔도 된다고. 진짜요? 네.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주시면 됩니다, 들어가도 된대. 아, 진짜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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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셔도 됩니다. 좋아, 좋아. 정말요? 감사해요.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. 지금 소독제로 사정없이 담고 있습니다.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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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왜 이러지 지금? 자리가 꽉 만석이라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. 죄송해요. 저희 앞에 벤츠 마련되어 있거든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아니 이거 왜 이래 오늘? 앉으시죠? 오늘 김준현 씨 리포터리가 많습니다. 허는 거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. 세 사람은 너무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거 같은데? 맞아요. 긴장되는데? 솔직히 좀 신경 쓰여요. 하나하나 검사해야겠다.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나 어디다 놨냐 방금. 저런 비슷한 거 같으시네요. 되게 바쁘다. 그러니까 엄청 바쁘시네.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. 그치? 완전 꽉 얼었어요. 와. 지금 일찍 꺼내놔야 돼. 야 디저트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 지금? 와 씨. 이거 한 2분 지나가 3분? 3분? 저 디저트 손님이 3분씩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디저트가 안 됐어? 어? 어? 아 다 됐어. 금방 합니다. 금방 합니다. TV랑 똑같지 않아요? 네. 이거 또 떨려.